관내 전역에서 누구나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모든 관내 시민들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발동했는데요. 실내 일상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주시는 관내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 장욱진 미술관 등 공공시설들을 잠정 휴관 조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임 및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의 종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